이 병행요법 자체를 평가절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면역항암제가 1차 치료부터 급여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이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약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항암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면역항암제 중에 티센트릭이라는 약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1차 치료로 그러니까 암진단을 받고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급여로 쓸 수 있게 통과가 됐습니다 일부 암에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소세포 폐암 확장기에 1차 치료제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에서 3중음성 유방암 환자에서 PD-L1 발연률이 1% 이상 나오게 되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쓸 수는 없고 세포독성 항암제와 병행하는 요법이거든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에토포시드하고 시스플라틴이 소세포 폐암의 세포독성 표준 치료인데 거기에다가 이 티센트릭을 더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탁솔 계열 항암제 상품명으로는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행하는 용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면역항암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그 용법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어떤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에요 장수인데 어떤 성을 함락시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병사들이 가가지고 성벽을 새카맣게 기어오르고 성문을 부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방에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미사일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성벽에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고 성문 앞에 바글바글 모여 있을 때 아군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후퇴 해가지고 전부 다 철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벽을 미사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게 뚫리면 그때 전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가서 적군을 무찌를 건지 거기 2번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2번을 선택하시겠죠 왜냐하면 아군을 다 같이 몰살시킬 수는 없잖아요 미사일 폭탄으로 1번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편타당한 원리로는 2번이 맞는 거죠 왜 이 뜬금없이 미사일 얘기, 성벽을 허무는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폐암과 유방암에서 티센트릭을 세포독성하고 병용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과 같다고 보거든요 돌격 앞으로 해서 새카맣게 아군이 있는데 거기다 미사일 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티센트릭의 원리는 자기의 백혈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티센트릭이라는 약 자체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티센트릭이 암세포의 위장막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이렇게 작용하는 원리인데 이것을 세포독성항암제와 이 티센트릭을 같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폐암 같은 경우 병용요법을 보면 첫날에 티센트릭을 같이 넣게 돼 있어요 세포독성항암하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연이어서 계속 세포독성을 연달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점점 떨어지겠죠 심할 경우에는 피검사상 0까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증강제 맞고 자칫하면 폐혈증 위기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티센트릭이 들어가 봤자 부축해서 암을 박멸할 수 있는 백혈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만 이런 의문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편타당한 원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티센트릭하고 세포독성을 같이 쓰면 이게 효력이 있을까? 면역항암제가 그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 병용요법이 허가가 난 뒤로 대형병원, 대학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몇 번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탁월한 효과를 경험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암이 커지거나 딴 데로 전이가 되거나 그러시고 있거든요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행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경험치를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폐암 환자분들은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경우가 물론 이것을 이런 용법을 처음에 국가기관에서 허가를 해줬을 때는 어떤 임상시험이나 논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셨겠죠 제가 논문을 서치해 봤더니 이렇게 병용을 했을 때 생존율이 올라갔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병원에서 이것을 처방하시는 의대 교수님들께서 보시지는 않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세포독성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백혈구가 골수가 억압되잖아요 며칠간 이렇게 해서 한 5일? 길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자기 면역계가 회복이 될 때 백혈구가 다시 수치가 올라갈 때 그때 연달아서 티센트릭을 주면 어떤가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같이 주지 말고요 한 번에 제 경우도 저는 티센트릭은 아니고 옵디보를 지금 2년째 받고 있는데 저도 최초 항암은 세포독성으로 했거든요 에토포시드하고 시스플라틴 마찬가지 3일씩 맞고 그걸 4차례 했는데 저는 그때 옵디보를 병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초창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세포독성을 하고 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4번 하기 전에 옵디보 면역항암을 했어요 그리고 4번째 세포독성을 마무리하고 다시 2번째 면역항암제를 쓰고 이렇게 교차 시행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면역항암제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병용요법을 같이 같은 날에 써버리면 체력적으로도 엄청 부담되실 거예요 이게 세포독성만 해도 사람이 깔아지게 되고 또 세포독성을 안 하고 면역항암제를 단독으로 쓴다고 해도 몸이 약간 힘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세포독성보다는 덜하지만 근육통이 온다든지 어지럼증이나 부신이나 갑상선의 기능자처럼 어떤 분명히 신체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같이 쓰는데 비율을 좀 낮추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용법 쓰는 걸 구독자분들 사례를 봤더니 풀 용량을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센트릭을 단독으로 쓸 때 용량을 그대로 병용할 때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독성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면역항암제를 풀 용량으로 때려 부어버리니까 이 건장한 남성 환자분들도 그냥 엄청 힘들어하고 한두 번 만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막 팍팍 꼬꾸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런 폐암과 유방암에서 티센트릭 병용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치료받으시는 병원의 주치의 교수께서 그런 것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1차, 2차 맞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독성을 하고 조금 백혈구 수치를 보면서 체력을 추스린 다음에 며칠 뒤에 티센트릭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따로 안 된다 하시면 병용을 하시되 병용할 때 T세포 활성시키는 주사 있죠 면역주사 제가 성표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백혈구를 일시적으로 증강시키는 증강제를 같이 맞으신다든지 그래서 세포독성에 의해서 사멸된 백혈구를 최대한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맞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백혈구 증강제는 수치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야지 건강보험 급여 처리가 되고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비급여라서 가격이 몇만 원 하거든요 한 대 맞는데 그렇지만 항암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냥 그 한 대 맞는 거니까 비급여로 비용을 내시더라도 맞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병행요법 자체를 평가절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면역항암제가 1차 치료부터 급여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나중에 옥디보나 키트루다 같은 것도 그렇게 빨리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최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치료적인 접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가기관에서 식약처 같은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대학병원에 유수한 특히 빅3, 빅5 하는 이런 좀 선두그룹에 있는 병원의 혈액중향내과 교수님들께서 이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약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신 것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용요법에서 논문 자료상 생존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교차요법 그러니까 세포독성 먼저 하고 한 일주일 뒤에 면역항암제를 쓰는 이런 교차요법으로도 임상시험을 한번 해보셔서 생존률이 혹시나 더 올라가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암이 더 줄어드는지 뭐 이런 것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역항암제 치료받으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